경기 김포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페인트 세척 작업 중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.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0분 쯤 김포시 양촌읍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가 약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작업을 하던 6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페인트 세척 작업 중에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